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42강입니다. 명사절 계속 살펴볼게요. 기본 예문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데디아를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으로 오는 덫절에서 이 덫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뭘 알고 있냐면 nuclear weapons죠. 핵무기죠. 핵무기가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호러블하다고 소름끼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I think it certain that he told the line인데 여러분 이때 이 it을 뭐라고 부르죠? 얘를 이제 가 목적어라고 부르죠. 가 목적어. 진 목적어는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렇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certain. 확실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되셨죠? 자 또 밑에 보시면은 자 인간은 differ form이죠. 다르대요. 뭐와 달라요? 예 바로 brutus. 짐승들이죠. 짐승 같은 자들이죠. 짐승들하고 다르대요. 자 인 덫인데 여러분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요.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덫절이 와요 못 와요. 원칙적으로는 못 오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 덫입니다. 인 덫 다음에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더 팩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더 팩트. 그렇죠. 뭐뭐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렇죠. 더 팩트 다음에 이 덫은 그러면은 동격의 덫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또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짐승들하고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I'm certain that 이에요. 나는 that year라고 확신하는 거죠. that year의 내용을 보시면 뭡니까? He will succeed in it. 그렇죠. 그 일에. 즉 그것에. 그것에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패턴 문장들을 또 살펴보면. I don't know죠. 나는 알지 못하는데 뭘 알지 못해요? 웨더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여러분 명사절은요. 명사절은 세 개만 알면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대절이죠. 대절. 대절이 명사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의문사절이죠. 의문사절. 의문사절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웨더 if절이죠. 웨더나 if절이죠. 이거는 뜻이 if는 여기서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죠. 예. 웨더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뭐뭐인지 아닌지. 얘네들이 다 명사의 자리에 와서. 그쵸.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if 주어동사는 주어로의 자리에는 쓰이지가 않죠.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don't know. 알지 못해요. whether he is rich or not.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 다음에 please let me know. 내가 좀 알게 해줘. 그쵸. 나에게 알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if you agree to my plan. 너가 나의 계획에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좀 알게 해줘. 즉 알려줘.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thought 다음에 it이 또 뭐예요. 가 목적어죠. 가 목적어. 이상하게끔 생각한대요. 뭐를요. 진목적어. 즉 대절을요. 그쵸. 대절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절의 내용 보시면은 he should live죠. 떠나는 거죠. without calling me. 나에게 그쵸. 전화하는 것 없이 그가 떠나는 것. 그쵸. 떠날 것이라는 게 이상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 took it for granted that이에요. 이때 it도 감옥적어죠. 이때 감옥적어입니다. 그쵸. 감옥적어. 그리고 for granted가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목적 보호. 진목적어는 바로 이 대절입니다. take it for granted that.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셔도 되는데 뭐뭣을 당연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대디아의 내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he would agree to our proposal. 우리의 제안에 그가 동의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쵸. 내가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것을. 자 그 다음에 he owed it to his uncle이에요. 이때 it도 감옥적어입니다. 감옥적어. 자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빚지는 거예요. 그의 삼촌에게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삼촌 덕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대절의 내용이. 대절의 내용이 이것을 그의 삼촌에게 빚졌다. 즉 그의 삼촌 덕분이다죠. he could finish the high school course죠. 그가 끝낼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 빚지고 있다? 그의 삼촌에게 빚지고 있다. 즉 그의 삼촌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must see. 너는 여러분 이거는 see to it that이라고 한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to it that 뜻이 뭐냐면요. 뭐뭐 하도록 마음쓰다. 뭐뭐 하도록 마음쓰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하도록 조치하다. 그 정도의 의미로 반드시 뭐뭐 하도록 조치하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you must see to it that. 그렇죠? 너는 뭐뭐 하도록 마음 써야 된다. 반드시 뭐뭐 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 일이 행해지는 거죠. is don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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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니까. 뭐 하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 일이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 행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시면 he was not aware that. 난 대디아를 인지하지 못했죠.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she was not pleased. 그녀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never put off에요. put off는 뭡니까? 연기하다죠? 연기하다. 나는 결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till. 뭐뭐 할 때까지죠? 그렇죠? tomorrow. 이거 괄호로 묶어줘야겠네요. 그렇죠? put off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삽입된 거예요. till tomorrow. 내일까지. 내일까지 연기하지 마라. 뭐를요? 목적절이 바로 음운사절로 이렇게 나온 거죠. what you can do today. 너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put off. never put off. 연기하지 말아라. 내일까지. 자, 밑에도 you cannot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없다. 뭐를요? how glad we are.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너는 상상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장. 우리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또 살펴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 everybody가 agrees that. 그죠? 데디아를 동의한다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the nature of war. 전쟁의 본질이 is getting more and more destructive and horrible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본성, 성격 정도가 되겠네요. 전쟁의 어떤 그 성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개적이고 무시무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됐이 나왔네요. 이 됐은 뭡니까? 이 두 개의 어그리 다음에 나오는 요 됐절 두 개죠. 엔드로 됐절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또 뭘 동의해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에요? of its breaking out. 여기서 its는 뭘 받는 소유대명사입니까? 바로 전쟁이죠. 바로 전쟁의 breaking out, 발발.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의 위험은, 그쵸? by no means죠? 이거는 거의 never와 같은 거죠. 그쵸? is decreasing,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전쟁의 어떤 성격이 점점 파괴적이고 끔찍해지고 있다는 것. 이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의 위험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동의한다는 거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나는 take it, that이죠. 그것을, 그쵸? that, you are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고, 얘도 목적 보호입니다. 자, that절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in the lower animals죠. 이거는 뭡니까? 하등동물이죠? 예, 하등동물. 하등동물에 있어서, 그쵸? misery, 불행이나 고통이. can only result from. 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만. 오직, 그쵸? 오직. 두 가지 원인들, causes. 이것으로부터만 미저리가 발생된다는 거죠. 하등동물에게 있어서. 그쵸? 네, 그게 뭐예요? 바로 restraint죠. 구속이죠, 구속. 그리고 disease는 뭐예요? 질병이죠, 병.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만 불행과 고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등동물에게 있어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콜론으로 설명해 주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이, 또 대절이죠. 요거가 이제 take it that, take it that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물들, 어떤 동물? in a state of nature. 자연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다? are not miserable. miserable, 불행하지가. 이게 불행한 건데 나시니가 불행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등동물에게 있어서의 불행은 오직 구속과 질병으로만 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에 있는 동물들은요. 질병이나 구속이 받지 않게 되면 불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사실을 내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that 이하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that은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콜론으로 접속부사 constantly랑 같이 쓰여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나는 빚졌죠? 편지를. 그쵸? 한 친구에게. 그쵸?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나는 쓸 것이다. 그 편지를요. 뭐 하기 전에? before bedtime. 잠자기 전에. 아마도 I will live with. 나는 그것을 미루다. 그쵸? 놓아두다.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till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까지 미뤄둘 것이다. 아마도. 그쵸? a letter of friendship. 우정의 편지는요. should never be written. 쓰여지지 말아야 한다.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save는 전치사입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해요. 뭐뭇을 제외하고. 그쵸? 또는 뭐뭇 외에. 이런 뜻입니다. 자, 뭐 외에? when the spirit prompt. 그러니까 the spirit은 정신, 영혼, 기분, 마음. 뭐 다 되겠죠? 어떤 정신이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prompt니까 자극하고. 그쵸? 유발시킬 때를 제외하고서는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정의 편지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 마음, 그 정신이 자극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쓰여져서는 안 되니까 언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정신, 마음이 자극할 때만. 즉,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만 우정의 편지가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넘어갈게요. I must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해야 된다. 그쵸? 자, 괄호 묶어야겠죠. 일단 이거는 in the shortest way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짧은 방식으로 너에게 뭘 말해야 돼요? 얘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는 how절이죠. 얘가 직접목적어입니다. 어떻게 쉐익스피어가 is great. 그쵸? 이 위대한지. 원래 이 great가 how에 붙어야 되거든요. how great Shakespeare is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였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쉐익스피어가 대단한지. 그쵸? 그리고 왜 그가 위대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인지. 즉, 이러한 특정한 질들. 그 지성과 마음에. 그 지성과 마음의 특정한 qualities, 이러한 질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또 바위 위치가 꾸며주죠.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가. 즉, 쉐익스피어죠. 쉐익스피어가 surface, 능가했던. 뭐를요? all other motor men. 모든 또 다른 필멸의 인간들을 그가 넘어선 거죠. 뭐에 의해서. 바로 그 지성과 마음의 아주 특정한 그런 어떤 qualities, 그렇죠? 이런 것들로 그렇게 넘었는데 이게 뭔지. 왜 그가 위대한지. 쉐익스피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가장 짧은, 가능한 가장 짧은 방식으로 너에게 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간접목적어가 지금 몇 개가 온 거예요. how가 이끄는 줄 하나 왔고요. why가 이끄는 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at이 이끄는 의문사절. 이렇게, 그렇죠? 이 세 개가 지금 온 겁니다. 간접목적, 아니 직접목적으로.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 보시면 I should make it clear. 자, 이것도 뭡니까? 감옥적어죠. 그렇죠? 감옥적어. 그래서 I should make it clear. 나는 이제 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진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대리아의 내용을 나는 분명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여기 또 보면은 not merely하고 보덜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로써? 바로 지적인 proposition, 어떤 명제로서뿐만이 있네요. 이 대리아의 내용은 아니라 something, 무언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진목적어가 아니었어요. 이 대리아의 내용은 여기 something을 꾸며주는 대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믿는 그런 something으로써 분명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이 뒤에 나와있는 이 that, 이 that이 이제 진목적어입니다. 그렇죠? 얘가 감옥적어고. 그러니까 이 대리아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대요. 뭐로써? 지적인 명제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something으로써, 그 something은 뭐예요? 마음이 자발적으로 믿는 무언가로써 분명히 하고 싶대요. 자, 이제 진목적어, 이제 보시면은 진목적어 안에 또 뭐가 와 있어요? 지금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이리자하고 that 사이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not by making others suffer.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will achieve,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보시죠. 그럼 뭐예요? 바로 행복과 그 행복으로 가는 수단이 그렇죠? 의존하는 것. 어디에? 조화에.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에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그렇죠? 다시 해석하면 여기 지금 대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시.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감옥적어에 걸리는 겁니다. 진목적어가 두 개네요. 지금 그렇죠? 다시 해석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게.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뭘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그 수단이 의존한다는 거죠. 어디에?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그렇죠? 여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로써? 지적인 명제로서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발적으로 믿는 무언가로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5번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그래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분해해 보시면. 독해력 향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